안녕하세요 밴드류 입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코트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댓글에 항상 있는 말이 기술적인 것보다 피지컬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동욱이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항상 했었거든요 미루고 미루다 동욱이가 오늘 무인 헬스장으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지컬 트레이닝을 동욱이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볼까 하는데요 동욱이 왔네요 뭐..에.. ...누구야? 괜찮아? 오…친다..친다..친다.. Jiáp.. 얼마인데 에이트 할 수 있겠어? 따라 하다가 쓰러지대로 하지말고 안녕하세요 레슨 11시까지 하고 오신거죠? 네네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신거죠? 살도 많이 빠진거 같은데? 많이 쪘어요 다시 빼고 있는중 가자 원래 이렇게? 한 번씩? 요즘 한 번씩 하긴 했는데 해도 몸이 안좋아지네요 천개로 몸풀고 시작해봐 이거 하면 돼? 됐어 스피드 한 7? 7? 이거 아닌데? 스피드 이건가? 이건가? 아닌데? 여기요거 이거 맞아? 아 이거 레벨 7? 어 맞아 레벨 7 어 이거 빠르지? 너랑 똑같은거야? 지금가? 어 비슷하잖아 똑같잖아 지금 그래? 똑같죠 다리 길차인가? 똑같죠 지금 스피드 네? 둘 셋 넷 하나 꽉을래 다시 6 어 스텝 올라가는거 보이지? 어 넌 몇개야 지금? 나 100개 어 비싸다 이제 아 호흡 잘 하고 치압이 있나? 나 너 나가는 주 그 주 다음 주? 다음 주 그러면 알 한번 싹 대기고 이번 주까지 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베이터 한 번만 딱 하고 세게 그럼 다음 주쯤 딱 풀리거든? 풀리면 이제 몸이 좋아져 조용히 올라와 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딱 올려놓고 밀고 올려놓고 밀고 여기 컹캉 올라와 500개 500개 뭐야? 뭐야? SK 뭐야? 왜 못 찍지? 너가 이렇게 팍 해가지고 그런가 봐 아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몰라 아 누르면 안 되는구나 뒤에 뒤에 뭐야? 이제 100개도 안 남았습니다 이거 조금 빠른데? 너 하나 올렸어 말을 해줘야지 이거를 아니 아니 전기 탈격? 효맨이 시작합니다 이제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이지? 근데 이거 천국의 계단이라고 부른데 그래? 응 이러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이 기계 이름을 천국의 계단으로 부른데 사람들이 12시 반이네 야 확실히 이거 한 번 해도 올라오냐? 올라오지 진짜 느껴져 몸에 힘이 넘죠? 근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몸의 알이 다 배겨 배긴 다음에 몸의 알이 풀려 그때 확 좋아져 근데 알이 배겼어 또 해야 돼? 운동을? 아니 아니 그냥 원래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배드민턴 회복 훈련 그냥 배드민턴 하면 돼 아 그래? 응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딱 좋네 내 입장에서 내가 그렇지 선수된 입장으로는 두 번 해주는 게 좋긴 한데 나는 동해니까 한 번 한 번?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아 시시 아 시시 아 시시 아 어디 시합이 왜 안 나갔냐? 어디 시합이 왜 안 나갔어 사나갈 사람이 없었을걸? 나 있잖아 나 있잖아 너 어디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뭘 가 너는 나한테 물어보지 안 물어봤지 안 물어봤지 그래 놓고도 말 안 했대 야 1년 6번 1년 6번 한 번도 우승 못하고 있어 힘들지 우승은 이 정도는 많이 는 거지 지금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걸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치 물론 네가 열심히 해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9로 9 9? 응 언덕 3 1분 뒤에 다시 10? 어 11? 아 11? 응 9는 유지 아 9 유지 내가 12, 13 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까 오케이 14 가능해? machen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해 잘했어? 그래도 잘 따라오네 체력이 좋은가 봐요 여기 벌써 가니까 벌써 가는 사람이 좀 더 해야지 한 5분정도 쿨다운 하고 데이트하러 이제 밑에 층으로 가야죠 이제 거의 몸풀겠다 정량 적게 하자 오늘은 보통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정모로 할게 저도 아는데 우리도 오늘 많이 치지 말자 100은 쳐야지 100은 쳐야지 100은 쳐야지 100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빼 도와줄게요 한 번 해보고 아프면 말해 동네 헬스클럽 왔나 수건을 100 편집을 맞나? 네 하나 넷 높이가 낮죠? 세 아 맞네 네 한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불안불안해 다리를 벌려 다리를 벌리는게 아니라 발끝을 와이드하게 적당히 어때? 많이 내리지마 다리 너무 이렇게 벌리는데 친할 것 같은데 천천히 스쿼트 안했어요 원래?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원래 웨이트 안했어요? 네 안했어요 확실히 몸은 가벼워지긴 해요 10 저거 해줘야겠다 나무봉 가지고 다리 핀 다음에 나무봉 잡고 스쿼트하는 거나 시켜줘야겠다 궁을 잡아 머리 뒤로 이렇게 딱 올려 편한 자세 만들어 편한 자세 만든 다음에 스쿼트를 쭉 내려가 그 다음 올라와 알지 이걸 우리 옆에서 거울 옆에서 알겠지 이걸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고 밸런스 보고 쭉 쭉 어 어 최대한 앉아 이건 무게가 없잖아 알겠지 수건 어디서 난 건데? 있던데 여기 아니 넓게 잡아야지 어 너무 뒤로 많이 했어 그 정도 어깨는 왜 됐는데 어깨 내려 아니 이렇게 편하게 더 다 내려 다 앉아 다 앉을 수 있잖아 너무 너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리가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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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뒤에 머리 손 유지가 안되지 그거 유지해봐 따라 앞으로 왔잖아 멈춰 그치 이 상태 유지 응 발 안쪽으로 밀려나지 않게 잡고 더 더 벌려 차라리 불편하면 그치 무릎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 딱 잡아야지 했지 하나 둘 셋 백 백하면 넷 넷에서 백 두 번 하면 되겠지 그래 스무 개씩 해 한 번 했으니까 스무 개씩 세 번 더 해 다 앉아 다 뭐 손 앞으로 내려오지 말고 그치 정수리에 있다고 생각해 나무가 계속 정수리 유지 그치 더 앉아 더 앉아 더 앉아 그치 그렇게 안 앉아 저기 은근히 밸런스 많이 잡아줘 원래 이런게 앞으로 넘어온다 내 몸으로 하는게 더 힘들어 앞으로 넘어오잖아 자꾸 오 넘어온다 넘어온다 잡아도 또 왜 이렇게 떨어 왜 이렇게 왜 떨어 왜 이렇게 떨어 열 개만 어우 눈이 붓는다 지금 해 팔 바닥으로 해 팔 바닥으로 해 이게 자꾸 벌어져 이렇게 자꾸 이게 나가잖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 혜라가 그만 쉬고 어 정확히 파악했네 마지막이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마지막 하고 그래도 할 거야? 다 해야지 믿는 거 다 하고 가야지 그치 하긴 내 마음을 잡아주는 거나 성현 이래서 다 같이 와야 된다니까 혼자 하면 열심히 못한다고 목을 일부러 앞으로 뺀 거야? 목을 일부러 앞으로 뺀 거야?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 근데 뭔가 이런 느낌이야 진짜 왔죠? 지금 괜찮아 손도 뒤로 정수리 그래도 그래도 성현과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상체 힘이 좋아가지고 은근히 얘가 힘이 세요 그래서 뭐 하더라도 몸이 흔들리질 않아서 나도 대드립 잘 못 해 그래도 그 프로틴 음료수 같은 거 먹어 프로틴 음료수 같은 거 뺀엑스 베스트팀 변두리 꼭 협찬 좀 해주세요 다리 아파 하나 하나 둘 그거는 근데 원래 정자세가 있잖아요 어디 부위에 할 때 또 다른데 정자세가 있는데 다리 펴고 허리만 하는 경우가 있고 다리를 조금 구부려서 뒤쪽까지 넘어가게끔 무릎 스쳐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조금 조금씩 달라 우리는 어쨌든 웨이트 헬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 쪽으로 하는 거여갖고 정자세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 하는 게 넌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가야지 12개에서 15개 정도 해봐 10개는 그냥? 반대로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냥 해보고 무거우면 바꿔 잡아 바깥 잡아야 될 거 같아? 뒤로 한 발 나왔어 바깥 잡아 바깥 잡아 내려놓고 바깥 잡아 무겁다고 이게? 어 엄청 괜찮지 뒤로 나와 내려가 무릎 무릎 스쳐서 더 내려가 더 그치? 거기까지 오케이 올라와 어 엉덩이 쪽으로 최대한 내려가면서 붙여 몸에 발을 붙여서 내려가 계속 허리로 쭉 엉덩이 붙여 이렇게 훅 넣어 훅 넣어 훅 훅 넣어 그치? 10개만 해 왜 이렇게 떨어?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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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거워? 이처라? 후후 그냥 무거워? 팔 팔 악약 악약이 길러져 그러면 후후 나도 무거워 후후 웨이트하는 방법을 다 까먹어 그니까 훅 넣을 때 매일 안 있어요? 매일까지는 아니까 주 많으면 한 3회 적으면 한 2회 그니까 이게 어 실업팀 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웨이트하는 횟수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아 선 어릴때보다 왜 그래요? 나 나이 뜨면서 이제 몸이 다쳐줘야 되니까 여기 한혜야 몸이 안 잡힌다 어디로 기울는다 자꾸 이렇게 오고 이거 이건 뭐야? 뭐? 이거 누가 꺼내는 거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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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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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때부터 허리 펴 이쪽 펴 여기저기 펴 여기저기 펴 펴사 펴사 무게 처음 치는 것 같은데 무게 처음 치는 것 같은데 무게 처음 쳐? 어 끝났어? 하나 더 할거야? 하나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나는 10개이밖에 안 해갖고 안 되면 아니야 아니면 5 10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10이 없다 10 저기 있네 귀여운 거 갖고 왔네 귀요미네 귀요미 발을 못 쓰는 것 같아 발 써도 안 되지 발 써야지 발 접지력이 부족한 것 같아 여기가 막 막 계속 이래 계속 그래 엄청 불안정해 발이 그렇지 않아? 여기가 자꾸 이렇게 떨어져 동작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지 그렇지 나 못할 것 같은데 오우 쉣 나 안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딱 10개 다리다 10개 다리 딱 10개 다리 아 이제 이걸 못 두네 힘을 줘 4개 5개만 아이유 힘을 줘 아이유 힘을 줘 속심 나 배드위턴 많이 했던 사람들 이거 많이 해 어깨가 안으로 12개 12개 하고 따라와 1개 허리 펴고 위에 정신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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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 outピス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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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ajuda 5 하... 저기 잡아 당겨 당겨 쭉 여기까지 당겨 그러라고 한 쪽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어색하지? 느낌이? 이것도 잘 먹는데 다이어트 재활 저기는 운동 패션웨이트죠 여름에 몸 자랑하려고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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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고만 약해 근데 너는 그거 좀 많이 해야겠다 손에 힘 너무 많이 빠져서 그치? 몸에 힘이 빠져서 연결되는 근육이 안 돼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해야돼 이제 힘이 약해가지고 힘드니까 이렇게 해야되라고 멈추고 있는 지도 못하는 게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안 되는데? 힘들다 이거 반대쪽 안 된다고 이거 한 번 좋아 손 끝까지 이렇게 풀어줬다 잡는 게 포인트야 라스트 반대손 안 해요 귀찮아서 이렇게 바들바들 나는 거 사시나무 떨듯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샤워 banking 쉬지마 쉬죠 두개 두개 비 TV 보통 큰 운동들 있잖아요 상체든 하체든 큰 운동들 하고 그 다음은 선수들이 자기네들이 좀 부족한 거 사람마다 힘이 다 다르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냥 각자 개인으로만 해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냥 지금은 큰 것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안 돼요 보통 스쿼트 대드립 팔 운동도 몇 개 그리고 허리 복근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나 안 보면 보면 전신이니까? 배드민턴이 전신이니까? 상체 하체 보통 나눠서 하지는 않고 자기가 하체 부족하면 하체 좀 많이 하고 상체 좀 부족하면 상체 많이 하고 원래 막 진짜 따지고 따지면 엄청 많아 막 런지점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한 3시간 더 되겠다고? 한 타임 운동을 다 웨이트로 하니깐 부탁드립니다 뭐라도 하면서 배워야죠 시간 갈 때까지 그냥 이게 지금 몇 시야? 벌써 우리 운동한 지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 다 돼가네 야 일단 선수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여기서 그냥 시간이 두 시간이 후다 까버리네 저기 하나씩 딱 제일 편한데 여기 딱 앉아서 계속 이야기 하다가 코치님 오면 아아 코치님 가면 이야기 계속 하다가 다시 오면 아 맞아 그래 코치님 다시 들어오면 바꾸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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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거에서 앉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 여기로 가요 여기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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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랑 저런데 저런데 앉아가지고 아령 하나 옆에다 두고 아아 스쿼트 많이 꽂아놓고 계속 기다리고 올 때가 아아 아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굽어있으니까 배드민턴 선수들이 이렇게 어깨 굽어있잖아 근데 그거 할때는 등 운동을 많이 해주면 많이 펴진대 어디에 잡고 잡는거야 여기 잡으니까 아아 보니깐 돌려 어깨 좀 내려봐 어깨 좀 내려봐 어깨? 어깨? 어깨 좀 내려봐 아깨 좀 내려봐 어깨 좀 내려봐 내가 알아살끼 어 원투 쉬고 원투 쉬고 양발로 할거야? 양발로도 하고 한 발로도 하고 3, 2, 3,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4, 14, 14, 15, 15, 15, 16, 16, 16, 17, 16, 17, 쉬지 말고 해 아파요 힘들어서 힘들면 해 한쪽 발 씻겨서 열다섯 개씩 자세 좀 봐 내가 못하는데 다 엉덩이까지 붙여 엉덩이까지 붙여 엉덩이까지 붙여서 당기라고 올려봐요 와 힘 좋다 아 10도 안돼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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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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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천천히 100% 100% R100이겠다 여기 이게 생각보다 여기가 이렇게 이런거에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땡기는 힘이 은근히 스텝 할 때 빨라져? 이거 하면 빨라져 확실히 이게 바로 식빵인거야 그 정도야 이거 딱 봐도 우리가 생각보다 종아리 이런데보다 여기가 크거든 여기가 여기가 엄청 커 다들 제가 저기가 없어서 못 뛰어다니 근데 준혁이를 한거 같다 준혁이는 모르겠다 애들 웨이트할라던가 보네 네 흠 흠 흠 흠 흠 우린 나이들고 노세했잖아 흠 흠 흠 20대들보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